자, 간증을 잘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일단 현이가 좀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좀 참아내는 능력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좋은 결과도 주셨고 아니면 그때 뭐 짜증내고 했으면 그걸로 서로 왜냐하면 짜증내거나 뭐 그랬던 것으로 자기 또 그 풀건 다 풀었으니까 서로가 뭐 한 게 없어요. 참아내었으니까 미안하다 하는 소리까지 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증이란 건 별 게 없어요. 살아가면서 늘 이런 걸 또 내가 지금 좀 좋아졌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뭐 이런 어떤 간증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원 게시판에 누가 글을 써붙였다고 그래요. 정갈에 물렸던 분이 하루 만에 나와서 퇴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누가 또 붙였습니다. 뱀에 물렸던 환자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3일 만에 완쾌되어 퇴원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 뒤에 또 글이 붙어졌다고 그래요. 개에게 물린 사람이 조만간 퇴원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이런 글이 붙었답니다. 사람에게 물린 사람인데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정갈보다 뱀보다 개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말의 여러분 말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별 생각을 하지 않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상과 모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영적이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말을 통해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말씀하심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사람에게도 이 말이라는 게 있어요. 말.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이렇게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오늘 10편 말씀해 보면 오늘도 10편 14절 이랬는데 10편 10편 이러니까 이게 내가 속으로 여기 뒤에 있다가 꼭 10편이라고 해야 알아듣나? 이런 생각을 했는 순간에 내가 농담으로 나와 가지고 10편이라고 해야 알아듣지 않겠지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10편 그러더라고요. 뭔가 통했어요. 그래서 그 14절에 이렇게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얼굴로 악인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내뱉은 거예요. 가장 무서운 폭언이고 가장 무서운 두려운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이 함부로 내뱉어질 때 두려운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자네와 죄악인 나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죄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그가 행하는 무서운 죄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밀한 죄를 짓는다 그리고 무죄한 자를 그냥 죽이게 된다고 하고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가련한 자를 봐주지 않고 잡아 줄이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는 걸까?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모든 생각에 자기의 어떤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악한 자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6절에서 이야기 6절 읽어봅시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큰소리 치는 거죠. 큰소리 치는 거예요. 11절에도 보세요.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르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증명해줘요. 우리에게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집이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자손의 자식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줄 거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돈 많이 벌어야 돼.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해야 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덮을 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잘 믿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해 줄 거니까 걱정할 거 없지요. 조금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줄 거잖아. 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무리한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렇게 뭐 어떤 저 이렇게 저거 때문에 좀 짜증나고 화가 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 야, 네가 좀 교만하다. 그건 네 거 아니잖아. 이렇게. 뭐, 저거 네 거 아닌데 네가 꼭 네 거처럼 그러냐. 이렇게. 그러면서 진짜 생각이 되는 게 야, 내 인생이 내 거 아닌데 우리는 전부 내 거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부유하고 뭔가 좀 풍성하게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늘 내가 그렇게 사는구나 하고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 마음만 있으면 되죠. 뭐. 그 마음만 있으면 되죠. 뭐, 사실은 이렇게 요즘 이렇게 뭐, 성민이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또 그렇다고. 안 드는 것만 있는 건 아니요.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는데 안 드는 게 더 많을 뿐이지.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고 기도하고 권유할 거 있으면 하지만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 귀하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삶은 평안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를 쓰면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로 지고 그렇게 하기 싫은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걸 선포하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그게 다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권세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주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이성마저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휘청거릴 만큼 다윗도 휘청거릴 만큼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오늘 말씀은 시편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후 예배는 시편을 한 편 한 편 이렇게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절 읽었지만 다 읽은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가슴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입니까? 오늘도 어떤 젊은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헌금을 100만 원을 했어요. 뭘 이걸 갑자기 했냐?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감사해서 했다. 뭔가 하면 마음속에 자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뭔지는 몰라요. 나도 뭔지는 모르고 힘들고 속상한 게 있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내 하나님께 100만 원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해결돼가지고 했대요. 해결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면 그게 안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다윗을 보면 그 믿음이 흔들렸지만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셨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다윗이 가질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는 환람보다 더 큰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은 세상 사람도 다는 유명한 이라지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소년이지만 그의 믿음은 골리앗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짜 믿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요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확신이 있는 거죠. 그만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도무지 다윗을 믿어 하지 못하는 사올왕에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나냐를 설명하면서 17장 34, 36절에 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나 곰이 골리앗보다 사실은 골리앗이 사자나 곰에게 질 감황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겨내 본 거예요. 그 입에서 그것을 치고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나는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처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모욕한 이 한례받지 않은 불레새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신 나는 확신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고 담대하게 나은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과 사자와 싸워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어지니 전혀 두렵지 않다는 뜻이 믿음의 훈련을 평상시에 받아왔던 것입니다. 자랑하려면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닌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한 연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막연한 희망에 의지해서 힘들고 어렵고 반복되는 그런 나날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보면 짐승이라고 상징되는 세상을 뒤흔들 미래를 예언하면서요. 영적 세력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지막에 주님이 제림이 있겠지만 그동안은 영적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지배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힘들게 끌고 갈 것이라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는 환란의 때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다 하는 큰일 나는 거예요. 환란도 이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살아내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이길 수 있으니 이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하려는 일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서기 위함. 모든 것을 이긴 위해 당당히 서게 엎어지면 안 되잖아요. 넘어지는 것이잖아요. 살아가다가 든든히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 있어라. 담대하게 서 있어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나는 지금 훈련 중에 있다. 훈련 받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잖아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실천처럼 훈련 받지만은 훈련 소장은 훈련병이 다치는 것 하나하나 다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리오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한 말. 이걸 읽으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하고 던져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을 읽기 싫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휙 가면 사실 정치를 그래서 생물이라고 해요. 생물. 여러분 신기한 일이 국민의당 5번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뭐 여기 이준석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저번에 서울시장 그거 할 때 그 누구예요 그거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처음에 제일 핫발이었어요. 그런데 치고 치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때 나경원 씨인가 하여튼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아예 그게 될 생각보다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전으로 막 이렇게 그래서 생물이라고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왕이 다니엘을 죽이기 싫었는데 그렇게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하는 게 네가 항상 성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야 다니엘을 보고 너가 항상 성기는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을 이야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보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목사님이 항상 성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성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항상 교제하는 이들만이 시험과 환란의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김상훈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그걸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사업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사업해 봐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의 세상식 접대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고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려움이 닥쳤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경남 진주까지 일곱 번을 갔지만 사장들이 만나주지 않더랍니다. 눈물로 돌아서던 일도 있었고 겉으로 반갑게 맞아주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을 설명하고 시험 결과를 밝혀도 정작 일회성사는 장로님 회사가 아닌 소유한 기술보다 못한 회사로 결정이 나서 돌아섰던 일이 많았답니다. 결국 회사의 재정상태는 너무나 어려워져서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는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다고 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다고 하죠. 너무 힘들고 개척하고 그렇게 할 때 조지 뮬러 책을 여기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늘 품고 다녔다고 하죠. 그 정도로 믿음을 지켜내려고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이상하게도 교회의 사명은 다 하고 싶더랍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또 했던 어떤 그런 직분들 또 교회 사명들 뭐 이런 것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려운 형편 내색하지 않고 허리가 아픈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럴 때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이 감동과 은혜를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잘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이 열리더랍니다. 전에 수주 금액의 10배가 넘는 현장이 열리고 이런 곳이 전국에 10곳도 넘겨 수주가 되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2년치 공사할 것을 미리 수주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해요. 세상적인 접대를 하지 않으니 거래처도 자주 다니면서 담장자들과 친하게 지낼 수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고 해요. 여기에서 또 위기가 왔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달에 2012년 1월 달에 경찰청 특수수사대 수사관들이 들여닥쳐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컴퓨터 모든 서류를 가져가서 몇 번에 걸쳐 경찰 본부에 가서 수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정부에서는 그 당시 토착 비리 근절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장로님 거래처인 국토해양부 모든 부서에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공서에 자주 출입하는 차본론을 조회해 보니까 장로님이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사 대상 1순위가 된 거랍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지만 5개월 동안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 수주 업무가 중단되고 모든 거래가 끊기고 장로님은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 어느 날 또 출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담당 수사관 하는 말이 여기는 말 그대로 특수수사대인데 수사 시작하면 그냥은 절대 안 끝낸다. 혐의가 없으면 혐의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털어내서라도 본명이 끌고 들어간다. 한 번 시작했으니까. 그런 곳이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간 이 회사 철저히 조사해 보니 김상훈 사장은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모범적으로 경영했던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모든 수사 여기서 종결한다 그러더니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면서 이런 회사가 우리 사회에 이런 회사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서류를 돌려주더랍니다. 같이 수사받은 다른 세 개 업체는 모든 대표가 다 구속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 회사는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정지되었지만 김상훈 사장은 아무 이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 다친 사람도 없다더라 이 소문이 들어가지고 전국 거래처에 소문이 나면서 가는 곳마다 수고했다고 뭘 도와드릴까?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랍니다. 5개월 일한 못한 것에 몇 곱에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하면서 지금은 상상치 못한 발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몸에 뵌 습관으로 익숙해지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새삼스러운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생활이 모든 일들이 다 영적 간증거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머지않아 익숙해질 것이고 모든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답은 도망가거나 우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환란이 많이 있겠지만 겁낼 거 없어요.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이에요. 환란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던 것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쁘게 결정할 것도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도 잘 생각 안 해요. 바쁘고 급하면 어려우면 하나님 생각나지 않습니다. 명절 때도 생각 안 납니다. 몸이 아파도 잘 생각 안 나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대부분 삽니다. 평상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저녁에 여러분 감사일기 한번 써보세요. 그 몇 줄 적는 것 때문에 그때라도 하나님 생각해요. 그때라도 생각해요. 정말로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훈련이 지금은 많이 된 상태죠.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14절에 오늘 말씀이 다위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다위선 사방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증거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또 어떤 장론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릴 때 큰 근심거리가 생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해요. 가족들이 말이 없어지고 자녀들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중학교 다니던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고 있더랍니다. 이 아들이 현관에서 멈췄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 하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생전 처음으로 스스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생전 처음 기도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에 걱정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방에서 나오니 집에 드리워진 무거운 먹구름이 거치는 것을 먹구름이 거치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엄마 입에 찬송이 나오고 아들 표정이 달라지니 망했으나 망한 집 같지 않은 기쁨이 넘쳤다고 하지요. 가장 힘을 얻고 나니까 사업이 다시 일어났다고 해요. 무엇보다 그 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장노님이 됐다고 해요. 그 장노님이 하는 말이 나는 그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주를 바라본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은 단순히 하루 종일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리포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나는 비천에 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습니까?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바로 사는 것도 어렵지만 부하고 높아질 때 바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 환란의 때에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에도 어떤 형편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며 이 훈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지 못하면 환란이 오고 유혹이 올 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훈련되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게 돼요. 그리고 좋은 게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면 뭔 재미로 사나 이게 젊을 때나 청년때나 세상적일 때에 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 잘 믿어보면요. 예수 안에 가정의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부부의 이렇게 평안함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오는 행복을 찾아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아 이게 더 큰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뭐 예수 믿는다고 술 먹고 안 먹고 이런 일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술 한 잔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늘부터 집에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저번에 그 저 저 저 저 이야기를 했더니 밖에서 자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밖에서 먹고 그래가지고 믿는 것 똑같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집에서 먹으라 이랬더니 집에다가 막 어느 날에 막걸리를 마시더니 질린다고 소주를 막 마시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훈련만 되면요. 여러분 막 수요일 새벽기도 어떻게 그렇게 오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삶의 내 패턴 가운데 하나가 되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안 나가는 게 더 찝찝해요. 안 나가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패턴 가운데 내 삶의 영적인 일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일이 자연스러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분명히 역사해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자연스러운 신앙으로 복되고 행복한 신앙 생활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